배우 한지혜가 플렉스 장인 면모를 보였다.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지혜는 남대문에 아기옷 사러 갔다가 광장시장에서 먹방 찍고 온 이야기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. 이날 한지혜는 딸 윤수 양의 옷을 사기 위해 남대문으로 향했다. 그는 여러 매장에 들러 딸 옷을 구매했다. 쇼핑이 끝난 후에는 호떡을 먹으며 당이 너무 떨어진다. 쇼핑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. 쇼핑 후 카페에 도착한 한지혜는 옷을 엄청 많이 샀다. 가볍게 입힐 티셔츠와 바지다라며 옷구러미를 공개했다. 또 그는 모자를 고르며 옷과 잘 어울릴 것 같다. 라고 말하고 양말과 실내복까지 구매했다. 한참 신나게 설명하던 한지혜는 다에서 30만원 초반대 나왔다고 말에 놀라움을 안겼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